용과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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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언니! 용과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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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것이냐? 누렁이요. 걔 한 마리 찾겠다고 이소동이라. 너 귀신 꼴 사는 아이지? 아니에요. 저기 산 아래 살아요. 발칙하구나. 어이! 오라버니! 어디다 가? 어떡하려고! 칼 들었잖아! 얼른. 아재들 부러울게. 나 촌놈이랑 노닥거리 시간 없다. 사람 찾으러 온 거야. 촌놈? 근데 어떡하냐. 여기는 사람 없는데. 죄다 귀신뿐이거든. 그래? 하면 배워볼까? 귀신도 피를 흘리는지? 아휴! 무섭게 왜 이래. 너 보아하니. 장백약초점에 잡혀있었다는 놈이랑 비슷하게 생겼구나. 왕궁에서 도주한 여인 어디 숨겼느냐. 글쎄다. 나는 그런 여자 모르는데. 기어이 피를 보겠다면. 야. 금줄 끊고 들어온 건 네가 처음이야. 제법 담이 큰데? 야 촌놈. 너 장난 그만쳐라. 어? 살려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. 귀신꼴이 세상에 알려지면 골치 아파지거든. 나 니깐 놈들 관심 없어. 나 공주 찾으러 온 거야! 공주? 뭔 헛소리야. 미안하지만 이 촌놈님께서 너 같은 놈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서 간다. 장백약초점! 니가 거기서 공주 모셔갔잖아! 너. 방금 장백약초점.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? 고구려 태왕의 따님. 니가 모셔간 분이 바로 그분이다. 평강공주. 평강공주. 공주 도착. 고구려 태왕의 따님. Marian. 고구려 태왕의 아홉. 보다 파이팅. 나는 잔어.